한보의원에 동참해 주신 매일기민 여러분 그리고 하부재중 여러분께 주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숙 한보의원의 사회를 맡은 영숙 유라쿤가대원장 정훈입니다. 먼저 영숙 한보의원 공인에 관한 시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총임 홍도사는 학위 646년에 대국통 자장일사님께서 상근하신 이대로 대산 137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홍도사를 상근하신 자장일사님께서 불법이 더욱 융성하게 하고 인류가 보다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봉행되는 행사로 그 지혜는 자장일사님의 창사정신에서 찾아야 하며 창사정신은 오늘도 부처님 사리와 가사, 경전을 통해 선양되므로 영숙 한보의원의식을 숙대하게 공행하게 되었습니다. 뭐하며 비교체공정정신 soja 주군 Saya 플러제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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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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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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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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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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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